아, 아니 여기 물건들이 생각보다 괜찮네요. 어, 왜? 보면 제품은 전부 여성이 몸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네. 쾌락도 편리함도. 판매 부지는 아무래도 제품의 문제라기보단 컨셉츄얼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장소도 미루같아서 접근 속에 떨어지고. 아, 오케이 접수. 아, 근데 여자로 사는 게 참 불편하네요. 아니 숨겨야 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. 아, 선배 저 생리대 좀 사다 주세요. 네가 사와. 아, 사다 줘요. 아, 내 얼굴로 가기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. 아... 아, 맞네. 그, 지금은 제가 가는 게 맞겠네요. 갔다 올게요. 에헤이,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구석에다 둬나. 와, 쟤니 그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하도... 아, 아니 그... 팀장님 하이. 잘 됐다. 혹시 이거 써봤어요? 어떤 게 더 나아요? 지금 뒤에 사람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? 남사스럽게. 뭐 어때요? 사면 안 되는 거 사는 것도 아니고? 오늘은 킹으로 가야지. 파이! 파이! 확인? 사면 안 되는 걸 상급도 아닌데. 와... any. 그리고 뱜휘. 확인. 안 되는 걸까? 저기, 왜 이렇게 먹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